목소리도 가고있어.. 2022년 2월 17일 시작!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바로바로미 하나, 둘, 셋, 누워 마이콜 테스트 들리십니까? 와.. 엄청 비쏘다 와.. 엄청 비쏘다 계십니까? 잠깐 실례좀 하겠습니다 잠깐 실례좀 하겠습니다 뭔 소리야? 소리.. 잠깐만요.. 거기 누구 있어요? 혹시 누구 있습니까? 누구예요 혹시? 잠깐만요 우리 얘기로 얘기로 알았.. 뭐야..? 도망가지 마시고 우리 얘기로 얘기로 뭐야..? 잠깐만요 바람으로 얘.. 바람으로 얘.. 뭐라고요?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뭐야.. 이거 왜그래.. 뭐야.. 이거 왜그래.. 잠깐만.. 방금 창문 열었는데.. 방금 창문 열었는데.. 뭐야..? 왜그래.. 바로 가서 확인하면 없고.. 또 없고.. 방금 창문 열었는데.. 놀라게 구역.. 이게 얘기가 못하고 있어요 잠시 다 곳에 걷히다... 잠시만요.. 정신이 잃은.. 제조차가 못했다는 걸 никак.. 쇄.. 잠시.. 이거.. 뭔데 이거..? 잠깐만요! 미쳤다.. 확인해 보자 와.. 잠깐만 저는 여기 천혁이신 손말명 한마디로 송각시 그거를 염두하고 왔는데 그거를 중점으로 왔는데 오히려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가서 확인해 볼게요 놀라서 그랬습니다 이번 같은 상황은 이렇게 막 뭘 확인하려고 할 때 갑자기 놀래가지고 제가 도망을 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다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저 모르세요? 어디 계신데요? 자막자막자막 저쪽.. 잠깐만 저기.. 저기 말고.. 여기 여기 잠깐만 잠깐만 어디야..? 어디야..? 죄송합니다 어디 계세요? 목마르시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제가 물이라도 한잔 드리겠습니다 제가 물이라도 한잔 드릴게요 어디 계신데요? 미치겠다 2호 공포네.. 깜짝이야 3호 공포네.. 제가 입술해보는 자어.. 2호 공포네... 3호 공포네.. 4호 공포네.. 5호.. 4호 공포네.. 도움보기 뭘 던집니까 그렇게? 뭘 들고 왔다 폴팩..? 폴팬 누구 들어왔.. 나갔어요? 누구예요? 아까 목마르다 하셨잖아요 이건 바람때문에 밖에서 문이 탁 닫히는 소리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쇼 여러분들, 아셨죠? 제가 직접 안 피면 됩니다, 상관없어요 어떤 향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방 쪽에서 조금 먼 걸 건드리.. 자 그만 건드시고 그만이요 그만이요 아니 지금 바람소리하고 헷갈려 바람소리하고 조금 헷갈려 기운은 있어 아까 내가 말했잖아 여기 다시 물 마시고 들어왔을 때 내가 그랬잖아 아까 처음보다는 기운이 누그러뜨려졌다고 물 줄어든 거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까 물 줄어든 거 신기하다고 하긴 내가 그 물.. 뭘 드리고 싶어도 대화에 응해 주질 않아 확인해보자 저거 아닌가? 방금 뭐 소리가 들었는데? 자 물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여기 있습니다 물 물을 드셔야지.. 아까 전에 까나리 액젓 아닙니까? 물을 드시지 마시고 물을 드십시오 물을 까나리 액젓을 드시지 마시고 아쉽다 초반에 레전드가 필요한데, 일단 여러분 나가볼게요 특정 장소에서 자꾸 괜찮은데 여긴 좀 괜찮은데, 이쪽 부근이야 방폭이 안되는데, 그래도 여기는 됐는데 잠깐만요, 여러분들 정신 차려 위험해, 물속으로 위험해, 물속으로